안녕하세요. 저는 조성아 폴댄스 원장 조성아입니다. 동작 하나하나를 성공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풀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동작을 아무리 예쁘게 정확하게 하더라도 손끝 발끝이 살짝 미흡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망설이시는 분들 그냥 일단 도전. 도전을 하시면 늘거든요. 준비하면서 또 깨닫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주체가 피트니스 쪽에서 폴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대회를 열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같은 운동인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매달 이렇게 폴 스포츠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저는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동안 준비하셨던 거 당당하게 그냥 자신감 있게 즐기면서 무대에 서시길 바랄게요.